이 정도 사이에 도두봉을 다 올라가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 목표는 뭐냐면 여기를 죽기 전에 다 올라가 보는 거야 여기를? 모든 길을? 그래서 지금 한 40개 정도는 올라가 봤어 아 진짜? 자 조금씩 이제 가다가 보이지? 우와 우와 예쁘다 지금 한 번 밖에 안 올라가는데 지금 진짜 여전망이 남자도 한 번 밖에 우와 벌써 여기 막아도 좋지 우린 정상으로 한 번 올라가 보자 도착하자마자 산에 오르신 거예요? 그렇죠 이제 아우 이뻐라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뻐라 나와줘 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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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좋아 정상이야 야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? 여기 길 이렇게 터널 한 번 들어가봐 이리 와봐 와봐 되게 예쁘다 꽃길은 아니지 말이야 나무길 나무 터널 오오 짱인데요? 오오 저기 나와서 네 나오자마자 자축으로 고개를 돌려 자축 이야 자축 이야 진짜야 진짜 우와 진짜야 진짜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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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사람들이 못 가봐 하다기 없어 오오 우리가 뭐를 해야 하는지를 좀 해 봐야 돼 저는 저는 일단 장난감박물관고요 그리고 피자 우리 장난감갑니다 어디 쪽에 있어? 그거는 저기 웹사이트로 검색해서 사진으로 보자 아 직접 안 가고? 아 예 저는 사실 오늘 온 이유는 사람들이 조금 모르는 곳을 알 것 같아가지고 그걸 알려달라고? 그러면 다시는 내가 못 가는 곳이 돼 아 진짜요? 나중에 돗자리도 하나 못 갈아 자 이게 제주 지도잖아 우리는 자 이렇게 해봐 반을 딱 접어 어 뭐야?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가볼 거야 차기위? 아 이런 방식 되게 좋네요 아무튼 가시죠 차량으로 뭐 어디 정차하지 않고 가면 차기도까지 한 50분 정도면 도착을 하죠 아 웃봐 어 야 한 번만 나 말해 아 아 후회한지도 모른채 끊없이 다가오는 너와의 기억을 난 잊으려고 참한 눈을 감아 여기였죠? 여기였죠? 여기였네 예쁘다 좀 즐겨 찾는 곳이 이 근처에 있는데 동태찌개야 동태찌개야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안 맞아요 굳이 제주도에서 동태찌개를 이게 또 공항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행시간이 좀 남았다 그러면 미리 한 30분 전에 서두르셔서 수세를 딱 진짜 맛있어 이거 정말 국물 색깔 보십시오 진급진급 저런 친구들 가야되겠다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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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